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날이긴 합니다. 3천 돌파하면서 3027을 찍고 시장은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뉘앙스를 들어보시면 마냥 기뻐하지는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큰 외국인 기관에 전략이 좀 바뀌는 것을 간파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기관이 오늘 1조 3천7백억 매도했고요. 코스피 외국인은 6천6백억 매도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3천억 이상씩 매도하는 것을 봤고요. 코스닥도 양대 메이저 3천3백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누가 받았다? 2조 4천억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선물을 이제 사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아침 방송에서도 체크해 봤습니다만 누적으로 계속 순매수해 주던 이제 이 12월물 만기 이후로 지금 현재 3월물 진행 중인데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됐습니다. 1만 7천개 같으면 결코 작은 부분 아니거든요. 자 저런 부분들은 시장의 조정을 대비해서 외국인이 이제 선물 계속 쭉 끌고 얻은 것 차익실현해 나가면서 이제 조정에 대비해서 화생 포지션을 좀 조정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중인데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2조 4천억을 사두른 상황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딴 것보다요. 현재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0.75% 조정은 조정다운 조정도 아닌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뀌기 시작하고 기관이 연속으로 지금 얼마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 3조 가까이 3일 동안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사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죠.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끝까지 올라가는지 물론 끝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겠습니다만 3천에 너무 도취해 있지는 말자. 먼저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규모 차익실현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릴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장 초반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자 추가 하락 안 맞았구요. 거의 보아빈근에서 던졌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도 3% 이상 전일에 한번 차익실현했던 것 장 막판에 매수했다가 바로 3% 이상 수익나는 것 챙겨버렸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고민하고 있다. 3% 올라왔는데 고민하냐? 고민한다. 왜? 시장이 지금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도가 거셌거든요. 잘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추가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2%대 오늘 조정입니다. 물론 상승한 폭에 대비한다면 모두의 시장의 조정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의 폭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며칠 연속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 그렇게 여쭤면 그것입니다. 자 현대차도 3%대 조정 그리고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가져올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버스 투입을 했거든요. 지수 하락 방향에 일단 해증을 조금 걸고 나머지 종목들 들고 가는 종목들 들고 가려 합니다. 신규매수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에이스테크라든지 위에서 잘 챙겨 먹고 20일 인근이니까 여기서 챙겨 먹고 또 여기서 다시 쌌어요. 또 챙겨 먹고 이 눌림목 피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 한번 놀이러 들어갔다. 나이스평가정보도 다시 조정권이니까 한번 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갔고요. 셀트리온 차익실현 해버렸습니다. 물론 소폭입니다만 셀트리온이 영국구간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주가의 향방이 애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곡구간입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저는 팀원들에게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고요. 처지면 오히려 밑에서 주워 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39만원대 매도 의견 이후에 32만원권 2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 이렇게 자꾸 추세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안 돼요. 결국은 처지거든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변곡구간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던졌던 이유 있습니다. 셀트리온 다른 형제들이 시원차나 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 차익실현 욕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시장 흔들거리면 셀트리온 삼행제 낙폭이 심상치 않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두드려 막기 싫어서 일단 차익실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여러분들께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추가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등보다는 하락이 더욱더 정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계신 분들 유의해서 투자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결국은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수익도 잘 챙겨 나가면서 매매해야 된다. 중장기라 하더라도 매도 포인트 나올 때 무시하지 마시라. 그렇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린유딜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낙폭이 좀 있었고요. 어느 어느 종목 할 것 없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선주들도 좀 조정받았고요. 죄송합니다. 철강주 그리고 조선주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조정을 틈타서 일단 삼성중공업을 살짝살짝 분할 매수를 좀 해 들어간 상황이에요. 전일 크게 올랐던 대한통운도 조금 눌림목 그 다음에 앤시소프트도 조정 이렇게 계속 종목들을 보면 크게 올라온 종목들 차익실현물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강하게 매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20대, 30대를 비롯한 아주 젊은 연령층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지금 주식 인구가 유입이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이후에 조정다운 조정 받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따블 이상으로 지금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조금 조금 흔들릴 때 본인들의 종목들이 손실이 좀 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버티니까 반등하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좋은 종목 중장기 그냥 끌고 가면 된다더니 그런가 보다라고 아주 주식시장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큰 폭의 하락은 시장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018년도 상황을 보시면 그런 상황들 포착되거든요. 2017년도에 끝내주게 올라왔습니다. 끝내주게 올라오고 2018년도 초반에 항상 연초에는 조금 더 치우고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예전 상황처럼 쭉 올라올 때 상황처럼 그냥 적당히 들고 있으니 뭐 올라오더라. 또 해필 이때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던 시점하고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하네요. 그죠? 바이오 초강세 아닙니까? 그죠?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려고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고점 부위에 덜렁 사서 물렸는데 예전 상황 생각하고 안 팔고 물타기를 더욱 가중시키거나 그렇게 하면서 원칙을 어기면서 내지는 원칙을 세우지도 않은 채로 그냥 무모하게 투자하다가는요 그냥 벌은 거 다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빠지는 강한 상승도 있지만 이렇게 무섭게 빠지는 상황도 있는데 오늘 3천을 돌파한 상황에서 닥터케인은 오히려 축포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를 좀 하고 있죠? 예전에 2018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 잘 가는데 웬 쓴소리 그 이후로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바라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정 그렇다고 이렇게 폭락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기관외국인은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1.8% 빠지고 있거든요. 장중에 1% 이상 1.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물론 다우존스 선물은 0.36으로 아까 마이너스권에서 적당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 마무리된 이후에 조금 더 반등폭 큽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의 영향을 좀 더 받는 편이거든요. 지금 20일이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미국이 좀 위태로운 상황인데 물론 커플링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과 그런데 영원히 커플링 안 될 리가 없어요. 미국 시장이 크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하방에 대한 포지션 적당하게 잡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강한 매도 선물 동반해서 나올 가능성 높은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2조 4천억을 사두르는 행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히려 여러분들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수익공개 뜬금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잘 챙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럼 또 공개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링크 걸려있어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도 안내가 되어있고요. 수익공개 되어있으니까 한번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팀K 수익공개 여기 보시면 오늘 현대모비스 카카오 SK바이오팜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개별적으로 팀원이 매도한 부분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죠? 바이오가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냥 은근슬쩍 안 넘어갑니다. 자 현대모비스 15% 가까이 수익 났고요. 카카오 전일 차익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한거 3%에서 그냥 차익실현하고 끝냈습니다. 자 그죠? 현대모비스 15.4% 카카오 3.6% 자 카카오 SK바이오팜 자 이거 단타거든요. 밑에서 잡아온거 끌고 오다가 오늘 다 그냥 청산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인트롬바이오가 47% 상승입니다. 그죠? 차익실현 아타바이오 와우 72% 자 이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앞전 앞전에도 보면 요 수익이 아 그죠? 자 이날 아니네요. 그 전날인거 같습니다. 오스코텍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바이오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거에요. 오스코텍 100% 수익 셀트리온 제약 58% 수익 2200 2500 그죠? 아까 보셨다시피 또 다른 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도 중장기로 가져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너무 포트폴리오 치중됐다. 오히려 수익 인증하고도 저에게 그런 조언을 또 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차근차근 챙겨 나간다 이겁니다. 전일부터 대량 차익실현 했거든요. 그죠? 전일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하이닉스도 던져버렸습니다.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만 그죠? 조정 시장이 조정받으면 하이닉스도 뭐 별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 더 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조정받으면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요. 저는 전략이 그렇습니다. 엘제약도 7% 차익실현 이후에 다시 또 매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엘스테크도 6% 차익실현 이후에 오늘 매수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많이 먹기보다는 안 토해내겠다. 이겁니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요. 대형우량주는 그냥 3-4% 빠지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더 가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에 그 상황과 처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토해내지 않는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보통 홀리를 다 던진 것도 아니니까요. 적당히 오른 종목은 차익실현 해나가고 다시 반등권에 있는 조정을 받은 종목은 또 조금 매수도 하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홀딩을 하는 것보다 홀딩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적절히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개표 결과가 오늘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상당히 시장은 또 주목하고 있다 라고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비단 그것 때문이 겠습니까? 시장이 차익실현 욕구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조정권에 있으니까 그런 뉴스를 갖다 붙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돌파 이외에 추가로 상승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내일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늦게 시장이 삼촌을 갖다고 축포를 터뜨리니까 이제 덜렁 신규 매수를 강하게 해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새롭게 진입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조정을 받고 반등 구간에 스타트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입 해주시면 멤버십 입니다. 저는 팬클럽 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해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전일 매도 포인트 강의 했습니다. 셀티련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 상황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짚어 갔으니까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튀기 였습니다. 바이바이